이제 형식의 마지막 5형식 볼게요 1에서 5형식까지 있다고 했고 1에서 4형식 끝났고 이제 5형식 마지막이구요 5형식은 한번 써볼게요 모양 주어 플러스 동사까지 똑같죠 자 5형식은 어디로 어디에서 확장이 되냐면 목적어 까지 쓰면 우리가 보였죠 3형식이었죠 3형식에서 뭘 더하면 되냐면 목적격 보호를 써요 목적격 보호 즉 이 목적어를 보충하는 보호야 목적으로 보충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 2형식에서는 여기가 2형식인데 지금 주어 플러스 동사죠 나는 뭐뭐이다잖아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안되잖아요 뭔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보호를 썼었죠 즉 주어를 보충하는 보호를 여기 썼는데 5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호를 써줘요 그게 차이고 5형식 문장에서 목적보호는 2형식 보호가 주어를 보충해 주는 것처럼 목적어를 설명해 준다 라고 했죠 목적어를 대표적인 걸로 지금 여기 하나 써줬네요 He makes me a superstar 그는 나를 나를 이면 목적어 맞죠 를 나를 슈퍼스타로 만든다 라고 했죠 이렇게 나를 슈퍼스타로 즉 나와 슈퍼스타는 일치하죠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어 선생님 수요동사 4형식에서도 메이크가 나왔는데요 라고 하죠 그러면 4형식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4형식 4형식과 5형식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객관식으로 그는 똑같이 써볼게요 앞에는 주어동사는 He makes me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그는 나에게 빵을 만들어준다 해석이 다르죠 나를 슈퍼스타로 만든다 이거고 나에게 빵을 만들어준다 요리하다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빵을 수요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가 정말 쓰임이 많긴 한데요 그리고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나하고 빵은 일치할 수 있나요? 내가 빵이진 않잖아 이때는 이렇게 그어줘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4형식으로 보고 이게 내가 슈퍼스타가 된 거니까 일치한다 그러면 5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구분하는 법을 잠깐 얘기했고요 5형식 문장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can you find him? find는 찾다인데 너는 그를 이걸로 끝났죠 문장에 그를 찾을 수 있니? 그를 찾을 수 있니? 그러면 그를로 끝나면 3형식으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5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I find him cool 쿨은 멋진 뭐 시원함도 있지만 멋진이란 말도 있어 나는 그가 멋지다는 것을 발견한다 찾는다 그러니까 생각한다인데 나는 그가 멋지다는 걸 발견한다 이거죠 그가 멋진 거죠 그는 멋진 거야 그러면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충하는 거죠 그가 멋지다는 것을 발견한다 형식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3형식은 그녀는 그를 부른다 그에게 전화한다 하셔도 되고요 전화한다 콜이 뭐 부르다 전화한다 되고 5형식 같은 경우는 그를 베이브라고 부른다 즉 그를 베이브라고 부른대 일치하죠 그래서 그라는 애를 베이브라고 한다고 목적격 보호를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목적격 보호에 올 수 있는 자리가 형용사 가능하고요 멋진 이렇게 명사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자 5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을 한번 볼게요 만들다 그를 슬프게 만든다 생각한다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알게 되다 발견하다 이런 거죠 그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알게 된다 이런 거죠 leave 남겨두다 라는 뜻이 있어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그를 혼자 남겨둔다 그를 혼자 남겨둔다 킵이 뭐 보관하다 이런 뜻도 있긴 한데 여기서 유지하다 5형식에서는 그것을 프레쉬하게 신선하게 유지한다 그것을 핑크라고 콜 부른다 그래서 5형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땡땡한다 이 순서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슬프게라고 해석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올 수 없어요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 엑스 칠게요 이 형식도 마찬가지였죠 이 형식 보호 자리에 보호 자리에 여기 써놓을게요 보호 자리 땡땡 부사 엑스 부사는 안 된다고요 이거 오답으로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약간 느낌이 부사처럼 해석이 되거든 신선아 개잖아 얘는 신선한 이란 형용사죠 신선한 분명히 형용사야 그래서 부사로 찾으시면 안 되고 자 목적격 보호로 이거 중요하죠 아까 계속 얘기했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 나중에 동사 원형 이런 것도 배우긴 할 거거든요 2학년 책에는 있어요 지금 1학년 책에는 나오진 않은데 일단은 명사 형용사가 온다고 알아주시고 여기 보면 In Maxim a teacher 글을 그것은 글을 선생님으로 만든다 그것은 글을 슬프게 만든다 방금 해석이 슬프게 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자리지 부사의 자리는 아니야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목적격 보호로는 부사가 올 수 없다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가 Genius 천재라는 것을 뭐 여긴다 천재라고 여긴다 천재라고 생각한다 아까 Find가 그랬죠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그가 형용사고 얘는 명사인 거죠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고 부사는 올 수 없다 알아두시고 문제 볼게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 삼형시가 구분하는 건데요 I find him everywhere I find him everywhere 나는 글을 어디든 어디서든 이 말인데 얘는 문장 선분으로 안 보죠 나는 글을 어디든 찾는다 그 를로 끝났어 그래서 그냥 찾는다라는 거고 나는 이게 핸섬이 잘생긴이잖아요 잘생긴이란 형용사거든 나는 그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즉 그가 그가 잘생겼대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가 보충하고 있는 거죠 그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고요 그녀는 그에게 전화한다 아까 글을 부른다 해도 되고 그에게 전화한다 전화한다고 그 다음에 오형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이거였죠 그녀는 글을 쥐이라고 부른다 오형식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뭐라고 부른다 해석을 잘 해보시면 되고 3번 뜻을 잘 모르고 3번 더 해볼게 킵은 되게 여러가지긴 한데 뜻이 보관하다 도 있고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올더북스가 한 단어로 봐야 돼요 모든 책을 보관한다 모든 책을 근데 아래 문장 보시면 모든 책 하고 나서 깨끗한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책을 깨끗하게 보관한다 깨끗하게로 해석은 됐지만 형용사를 넣어야 된다고 부사가 아니고 모든 책을 보관한다 모든 책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오형식 문장의 목적 보호 아까 얘기했죠 두 개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는 형용사나 명사를 써라 뭐는 안 된다 얘는 줄을 그면 안 될 것 같고 부사 X 부사는 안 된다 부사는 보통 LI가 끝나는 말 100%는 아닌데 LI로 끝나는 말이 많아요 이걸 오답으로 고르면 되죠 얘를 정답으로 고르지 말라는 거고 나를 슬프게 만든다 슬프게 부사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용사의 자리라고 형용사 아니면 명사의 자리라고 형용사 골라주시고 토마토를 신선하게 얘도 부사 같잖아 근데 형용사를 골라야죠 신선한 이라는 형용사를 골라주세요 됐죠 뒤로 넘길게요 넘겨서 이거는 항상 똑같애 이 부분은 배열을 하고 우리말로 써라 라고 했죠 그러면 오형식 문장을 쓰시면 돼요 오형식을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호 자리는 뭘 써라? 형용사나 명사를 써라 그리고 남은 거는 뒤에다 쓰면 되겠죠? 뭐 자리는 문장을 하면서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얘도 되고 얘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대략 해석을 해봐야 돼요 남겨뒀다 항상 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돼야겠네 누군가가 써먼 그리고 얘는 빈도 부사거든요 빈도 부사 기억나나요? 빈도 부사 빈도 부사 위치가 조, 비, 뒤, 일 앞이었어 무슨 말이야? 일 앞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 일반 동사 앞 그래서 always를 동사를 쓰기 전에 always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lives가 동사죠 어떤 상태로 남겨둔다 문이 the door 그 다음에 형용사 open이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가 돼 열린 열려있는 이 말이죠 그럼 해석은 본인이 쓰세요 선생님 한번 얘기해 줄게요 누군가가 항상 문이 열린 채로 둔다 문이 열린 채로 남겨둔다 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누군가가 항상 문이 열린 채로 남겨둔다 됐죠 그래서 여기 쭉 풀어보시고요 오형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틀린 부분을 고쳤어라 라고 했죠 보시면 미나는 부른다 나를 픽이라고 부른다 했죠 근데 픽이다 이렇게 보면 안되고 순서가 나를 픽이라고 부른다 내가 픽이 이거는 맞죠 사형식 아니죠 그 다음에 엘사는 눈사람을 눈사람을 올라프라고 이름 짓는다 눈사람을이 먼저야 얘가 목적어라서 얘를 먼저 쓰고 올라프를 뒤로 보낸 거죠 딱 보니까 대충 가면 어죠 순서가 바뀐 것들 우리는 그를 얘가 목적어죠 얘가 먼저 그 다음에 버니가 두 번째로 와야겠죠 위 콜은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글을 힘을 먼저 쓰고 버니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전쟁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불행하게 인데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는 안된다 그랬죠 부사는 안되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아니고 얘를 형용사로 고쳐줘야죠 그래서 언해피로 고치면 돼요 워메익스피프 언해피 형용사 로 고치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치면 된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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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